시동이 또 언제 걸릴지도 한번 지켜봐야겠고요 아 서브 득점 1대4 지금도요 범실입니다 네트 걸리면 2입니다 아 이번엔 최호수가 박자를 놓치고 말합니다 이번엔 강하게 데려가는 척하다가 차분하게 또 넘겨버리면서 타이밍을 뺏었어요 최호주 상대에 대한 연패 본인에 대한 연패도 끊고 싶은 마음 그 간절함이 느껴지는 이번엔 최호주의 서브 득점 7대3입니다 자 최호주가 엄청난 빠르게 넘어오는 공을 마치 기다린 것처럼 계속해서 더 빠르게 받아쳤었던 최호주 이번엔 걸립니다 서브 득점 4대8 또 한 번 최호주의 강한 최호주에게도 지금 중요한 서브입니다 야 김나영 8대6 그러나 리드는 김나영이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야 긴 서브 통합니다 패턴을 잘 읽고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9대6 네 네 티 행운 게임 포인트 김나영 김나영 나갑니다 최호주 7대10 게임 포인트 게임을 내줄 비기 아 길어나 최호주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최호주가 한 점 차까지 쫓아갑니다 나지 못하면 듀스가 됩니다 최호주 태널 네 그렇죠 10대10입니다 아 3도 날카롭고 코스가 완벽했습니다 자 여기서 김나영 뒤지지 아주 잘했어요 네 네 11월 11대 11입니다 아 그러나 최호주의 서브가 게임을 4줄 빗기가 다시 왔습니다 서브 득점 어떻게 끌고 가느냐 정말 중요한 첫번째 게임 거의 마지막 순간 두 선수가 앞서 만나 있습니다 야 김나영이 이걸 받아 첫번째 게임을 마무리 지을지 아니면 계속 이어갈지 김나영 성공합니다 김나영의 서브 두번째 게임 출발했습니다 서브 득점 리시브 길었던 이용했는데요 오늘은 최효주 선수의 이 백쪽 그쪽으로 많이 이용하네요 네 최효주 그러다 보니까 더 강하게 들어가는 것 같고요 다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몰아붙여 봤던 김나영 자 찬스 놓치지 않았던 두 번째 게임 초반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와 이걸 그냥 바로 네 온다는 확신에 의해서 돌을 거죠 이번엔 최효주가 네트 맞고 나갑니다 좋습니다 역전을 허용한 최효주의 서브 아 김나영 받았어요 그러나 그 다음은 받을 수 없습니다 4대4 동점이 됐습니다 김나영 나가네요 두 번째 매치가 정말 중요하다 보니까요 신중의 신중 두 선수입니다 나갔어요 최효주 오늘 할 텐데 오늘은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버텨내고 있고 때리고 있는 두 선수의 승부 결국은 김나영 하면서 쌓아갈 수 있는 선수 김나영 선수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넘기지 못하는 최효주입니다 승리를 또 가져와야 되고 앞선 매치도 최효주가 패했습니다 아 좋아 아아 김나영 5점 차까지 따라온 김나영 7점 차까지 따라온 김나영 5점 아 하자 못했습니다 2점 들어가긴 하는데 1점 들어가긴 하는데 아 3건 나가고 말았습니다 9대7 김나영 앞서 있습니다 5점 버텨놓 최효주 다시 공격 4점 9대8 나갑니다 김나인 했었는데 배치포인트 올라와 있습니다 최효주 대치 맞고 나갑니다